선택해 여기서 죽을지 아니면 내 손을 잡을지 그 대답이 나야 내가 이 계약을 깨면 어떻게 되는 거야? 그럼 너 말고 다른 사람이 죽어 그 순간 네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만! 그만! 네가 선택한 거야 물론 난 네 선택을 언제나 존중하고 그래서 말인데 너를 사랑해볼까? 미쳤어? 이런 줄 알았어 늘어줄 수가 없는 상황이야 네 사주 오심이 마고 때로 가여워지지 갈수록 더할 거야 그 애를 그냥 죽게 둘 수 있겠어? 처음부터 죽을 운명이었어 유라준의 진을 따뜻하게 하는 생이야 네 발로 들었어 뭐? 구애하지마 왜 난데 도대체 왜 왜 난데 도대체 왜 왜 난데 나냐고 옹냐 옹냐 구애하지마 으음 이리 privat 구애하지마 이 테이.... 이리 그 우연 구애하지마 구애하지마 이 어른나 어떤 가만히 있어 내가 손 한 번만 안 잡지도 그 이상도 내가 안 주지 죽었으면 좋겠어 닿으면 사라지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는 일이란 슬슬하겠지 절대 사랑하고 싶어지지 않으나 이제 조금 알 것 같다 네가 무엇으로부터 도망치는 건지 내가 그랬잖아 내가 사랑할 수 없을 거라고 네가 뭔데? 너를 사랑하려는 사람 앉아 그럼 제대로 하자 날 위해 세상을 멸망시키고 싶어질 만큼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외 adventure water 펭협 깐